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뭘 맨날 돌아와? 아니 우리 맨날 돌아오잖아 우리 같은 날에 이렇게 촬영하고 있지만 어쨌든 영상은 계속 돌아오는 거니까 자 이제 드디어 전설의 레전드라고 일컬어지는 드에러의 7,8화를 저희가 보게 됐어요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기대하고도... 해듯이? 네? 뭐라고요? 머릿속에 무엇이 가득한 거죠? 없나요? 10위금이에요 약간 그런 어떤 여사 같은 거? 아직까지 더 큰 대한민국 가기 위한 확정판 나와야 된다니깐요? 감독판이 나와야 돼 소취를 하면서 7,8화 함께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밥만 먹는다면서요 쿠키야! 쿠키야 밥만 먹고 가게? 그리고 누구 덕분에 밤새 저래 작업했더니 알코올이 땡기네 저는 깨웠거든요 애기 같아요 선배가 아니라 사로 애기예요? 네 스무살이에요 스무살 그래? 그럼 우리 둘밖에 없는 거예요? 조용하고 좋잖아 내가 널 위해 전세 냈어 누구나 꿈꾸는 로망이죠? 그렇죠 맞다 너 술 안 마시지? 안 마시는 건 아니에요 아 못 마시는 건 아니에요 안 마시는 거지 한 잔 더 한 잔 더요 귀여워 뭐 잘 마시네요 아이 뭐 취했다 그때 마실 기분이 아니었으니까 저 볼 터치한 거 그랬죠? 그럼 지금은 마시고 싶은 기분이야? 실제로 마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입술 밖에 안 보여 그치 그치 뽀뽀했던 그 입술 그쵸 수줍수줍 볼 더 빨개지네 장재형 야자타임 야자타임 술 버릇이냐? 응응 그냥 너한테만 야자타임 하고 싶어? 네 광대가 안 내려가네 야 장재형 오 치여 치여 네 형 못생겼으면 답도 없었습니다 못생겼으면 답도 없었대 아 모든 하지만 잘생겼기 때문에 다 용서된다는 말 그렇죠 그렇죠 얼굴 밝히네 나 잘생겼어 응응응응응 1번째 키스할 거야 오 드디어 나왔다 깜쳐 도망갈 거면 지금 도망가 난 요 때가 제일 좋아 간질간질해 이 장면이 붕마크가 돼있더라고요 아 네네 너무 사랑하는 장면입니다 우와 오 야 역시 한 살이라도 어린 게 박력있다 박력있고 맹랑합니다 이제 다시 제대로 해야지 그렇죠 아니야 어 역시 역시 국룰 국룰 그렇죠 그렇죠 국룰이죠 각도 바꿔 보면서 하죠 연습했네 많이 하하하하 NG가 많이 나면 날수록 좋아긴 해요 주변 부터 하하하하 이러면서 사심 저 사실 네 볼 때마다 약간 이 장면 계속 스킵하고 넘겼던 것 같아요 왜요? 아는 사람들 아 너무 조금 네 네 네 그래서 약간 왜 좋은데 민망 그런 거 알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스킵을 하셨지만 결국에는 붕마크 그렇죠 네 하하하하 이러면서 하하하하 이러면서 하하하하 그치만 지금은 쌍방과실이니까 쌍방과실 네 어떤 일로 해주세요 쌍방과실? 술먹고 한 실수잖아요 아니지 아니지 우리 둘 다 많이 취했고 실수 아니야 아 이거 취흥진다 취흥진다 너도 분명 나랑 같은 거 느꼈잖아 뭘 느낀 거지 아니야 전기 느끼긴 뭘 느껴요 다 됐고 너 나 볼 때 여기 뛰어 안 뛰어 헉 앉아보면 되지 누가 지금 생물학 강의 듣고 싶대? 오 그 신박한 방법이 응 아니 좀 떨어져 있으면 괜찮을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배드벤처로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부탁드릴게요 배드벤처 넌 지금 이 와중에도 게임 생각이 나냐? 아니 그건 핑계에 불과해 그치 아니야 핑계라니까 여기서 어떻게 멈춰? 못 멈추지 나더러 널 놔두고 크크 게임이나 만들라고? 응응 할 수 있어요 욕정을 억제하고 이성적으로 욕정을 억제하고 이성적으로 아니 둘 다 하면 돼 둘 다 해 둘 다 못할 건 또 뭔데 그러니까 둘 다 해 그래 까짓껏 연애고 데이트고 못할 게 뭐가 있냐고 그치 그치 고 배드 오오 아 저게 진짜 술 먹고 객끼 술 먹고 객끼 아 이러면 이 골목 진짜 예쁜 데로만 다녔 여기 응응 그쵸? 아 아깝네 오 저거 너무 저장면 좋아요 아 놓으라고요 뭐야 도망가면 죽는다 한 손 치죠 겹치기 어 칼링 정 모르겠으면 2주 체험판이라도 해보던가 오 체험판 어디서 저런 매트가 나오지 어디서 저런 매트가 나오지 피하지 말고 귀 빨개진 것 같아 응응 근데 빛 그 이 라이팅은 일부러 그렇게 했나봐요 맞아요 아 또 이렇게 판타스틱하게 마젠타 컬러로 해가지고 컨트롤 시간을 주지 아이 저기 조명도 잘 썼다 실루엣이라 라이팅 예술이다 러미 키스미 으아아아아아아아 상호야 첫 키스였니? 첫 키스였겠죠 하하하하하하하하 시험 언제 끝나냐 잠시만요 장재영 얼굴에 관 누가 반사판을 받아줄거야 했어요 지금 지금 반사판을 3개를 사용했나요? 하하 하하 라이벌들끼리 만남 벌 세우고 지금 지금 성배가 지금 후배 군기 잡는 거잖아요 그니까요 너 나 좋아하냐? 네? 응 형딱이한테 꼬치꼬치 괴물었다며 응 물론 네 마음도 충분히 이해해 응 추상우 답날만 하지 머리 좋지 귀엽지 아프지 정 부르고 싶으면 추씨라고 불러 그건 내가 허락해줄게 어이 추씨 이렇게 하하하하 추씨 어이 추씨 하하하하 하하하하 재영 선배 예전 교재 상대 정보랑 아는대로 다 알려주세요 호구로서 들어가죠 신앙정 근데 대체를 얼마 못 만났어 연상이 대다수였고 걔 성격 알잖아 뭐 연애하고 딱 진지한 스타일도 아닌 거 같고 가볍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좋은 애정표현이 별로 없고 무뚝뚝해서 싫다 내가 봤던 거랑 다른데 딱 애인 섭섭하게 할 스타일이라던데 하하하하 애정표현 너무 심하던데 왜? 너한테는 안 그런가봐 문신? 네 타투 문신이라니요 왜요? 문신은 진짜 다 그거 같잖아 이레즈미 이게 뭐 용 들어가고 이런 거 같잖아 타투 나 같이 갔냐? 같은 말이긴 하잖아 뭐 그리는 건데요? 저렇게 그려주면 어떻게 지워 못 지워 못 지워 평생 못 지워 못 씻겠다 이제 응 방수패도 붙이고 하하하하 띠로리 띠로리 띠로디 띠로디 아니죠 하하하하 뽕뽕이 자꾸 웃어 너 지우는데 한참 걸리겠네 안 지울 거면서 열심히 그러는데 유성 매집으로 쉽게 지워주면 안 되지 그렇을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배지 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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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 체험판에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요? 하하하하 할 생각 있나 봐 나랑 선배님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다 많이 해본 솜씨야 킥스네 이미 했고 하하 뭐 할래 하하하하 키포입니다 저게 바로 귀가 빨개졌어 귀여워 미리 보기는 여기까지 아쉬워 아쉬워 애기 손보는 거 봤어요? 구매입고가 좀 생기나? 사고싶지 사고싶지 너 손 뻗었잖아 방금 아니거든요 안 지웠어 그쵸? 씻고 나온 거잖아 옷 갈아입었으니까 해볼만 하지 않나 2주 동안 이게 지워지지 않는다 뭐 그런 거 있었어 옛날에 겨울이 올 때까지 봉숭아물이 이미 예스야 따봉 형 그럼 바로 프랑스로 가는 거야? 아 이렇게 또 갈등이 유학 쫓아 갈라 유학이 갈라졌나 이제 마지막화죠? 네 빨리 넘겨요 아 아쉬워 안 돼 가지마 왜 솔직히 나 아니면 안 되잖아 남은 작업이나 열심히 해요 데뷔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같이 데뷔하는 게 꿈이었는데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결의에 찬 눈빛이죠 야 추상호 저 모자 알고 계신 분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최유채가 뭘 꼽고 있는지 이 와중에도 너한테 내 연애 전략 물어본 그 자식 때문에 딴생각이 안 왜 물어봤지? 너에게 관심 있나?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추궁하고 싶어 왜? 뭔데? 아쉽지 않냐고 아쉽지 아쉽지 원래 두 분가를 진심으로 좋아하면 절대 쿨할 수가 없거든 명언이다 맞아 쿨해지지 못해 그건 사랑이 아니야 쿨해지면 그냥 평소대로 굴어 그래 의식의 흐름대로 그래도 하는 머리 굴리지 말고 꼴리는 대로 장전하게 지워지고 있어 희미해져가 더 끌이란 말이야 다시 어허 그려야 되겠어 더 끌이란 말이야 지워줄 거면서 야 이 바보야 타투집에 가가지고 이대로 해주세요 이대로 해주셔야지 공부 좀? 나 덱스 안 가려 미쳤네 너랑 같이 게임 만들 거야 제형 꼭 나여야 된다 그건 아니야 너가 덱스에 가도 만날 수 있어 상호를 되게 부담스럽게 하는 발언이야 제형아 안돼 안돼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제 답은 거절이에요 그리고 덱스 가세요 예상치 못한 반응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서요 저는 멍청한 로맨스 소설 속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로맨스 소설 속 주인공은 맞아 진짜 그러네 그건 아니 넌 지금 네 마음을 뭐라고 생각해 관심 없어요 그런 거 아니야 관심 많잖아 아 뭐예요? 오우 만든 거구나 뭐야 이게 직접 이렇게 댓글 했나 봐 아휴 글씨 봐라 아휴 니즈러들이야 붙잡다 붙잡고도 싶었지만 우리 지금 점점 앞으로 오는 거 알아요? 얘네 한순간 막 이러면서 제대로 차이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용감해 현실에 굉장히 잊기 힘든 캐릭터예요 하지만 용감하고 매너 있죠 사랑하면 바뀐다더니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밝은 모습을 보이는 게 참 좋네요 배 아파서 응어도 못해지겠고 행복해요 추씨 끝까지 해먹네 너를 향한 내 마음은 점점 더 선명해져라는 노래 가사가 지금 상우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네요 굉장히 좋은 bgm입니다 흑적이네요 손을 덥석덥석 잡아 아우 정말 가슴 설레게 옷자락 폴럭이는 거 봐요 이 아이가 사실 적극적이에요 맞아요 마음을 본인이 보이는 마음을 스스로 알아채고 결정하기까지가 시간이 걸리는 것 뿐이지 결정적인 순간에 또 용기를 내는 그게 되게 힘들거든 신사람이 이제 만납니다 어 주상우? 이 시간에 여기까지는 웬일이냐? 전화는 왜 안 받아요? 깐다고도 있고 좋아한다고요 형이 좋아요 음 좋아해요 그래 그래 맘껏 좋아해야지 빨리 뽀뽀해버려 기갈해 선배 제안 키 차이가 다시 대답해도 돼요 여기 머리가 한 통이 더 있죠 쟤네랑 손을 이렇게 손버릇이 나쁘네 나랑 연애하자 나랑 연애해줄래 체험판 말고 진짜 연애 영원히 엔드레스 그쵸 이제 체험판이 아닌 그렇지 그렇지 또 용기를 냈어 까치발 들고 키스를 먼저 하는 거는 다 상추예요 상추가 용기가 있는 친구라니까요 세상에 까치발 듣고 봤어요 까치발 까치발 아니요 아니요 까치발 지금 저기에 지금 다들 미쳐서 돌아갑니다 이제 다시 해야지 1차 끝났으니까 이 친구가 아이디어를 냈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난리 났네 재영아 네가 리드를 해야지 이게 지금 무슨 일이지? 저는 근데 이렇게 폭 안기는 게 너무 그림이 딱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 맞아요 이렇게 해서 네 시멘틱 엘어 다 봤습니다 결국 우와 봐도 봐도 너무 뿌듯하네요 명장면 하나씩 꼽고 우리 마무리 해볼까요? 명장면 명장면이요? 나의 베스트 원 꼽을 수 없어 아 그래도 저는 서로의 얼굴에 낙서를 해주는 그 전후의 순간 초침이 넘어가는 소리와 제 침이 넘어가는 소리가 딱딱 들어 맞았군요 네 반을 수밖에 없는 장면을 만들어 놨어요 그냥 그래서 저는 진짜 감독님한테 무한 감사와 압수와 천재만재 예 상을 수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독님 고생하셨습니다 감독판 좀 고증 내주시고 아 스태프 여러분들도 너무 고생 많으셨던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처음 보셨잖아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원작과는 또 다른 재미 드라마 시디와는 또 다른 오리지널 재미가 있어서 굉장히 재밌었고 일단 배우들의 케미가 너무 좋았네요 연기도 훌륭했고 제가 계속 예쁘다 귀엽다 멋있다 너무 사랑스럽다 그냥 아주 입에 침이 마르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승전 사실 기승전 피지컬 기승전 얼굴이에요 어쩔 수 없어 그냥 그걸로 다 모든 게 다 이제 이어지고 이해가 되고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만 끝나는 게 너무나 아쉽고 더 이어질 수 있는 뭔가가 또 생겼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빨리 제대하세요 빠른 제대 아니 근데 벨자라 아니잖아요 벨자라의 성우님 같이 이렇게 본 것도 사실 처음인데 맞아요 옆에서 반응하시고 리액션 하시는 게 정말 나와 다르지 않다 그래서 한층 더 재미가 있었다 그렇죠 저희 닥토크 유튜브 채널에 제 다락방이 파졌어요 더 많은 기회 관련 소식들과 감상들을 밸드 리액션 리뷰 맛집으로 많이 많이 올려주시기를 바라면서 같이 하셔야죠 저는 뭐 불러주시면 첫눈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눈처럼 첫눈처럼 찾아갈게요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갈 테니까 앞으로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해주시고 띠링띠링 저희는 또 다음 작품 좋은 작품이 있으면 좋은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창 쌓여있죠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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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